이렇게 실어 가지고 갑니다. 절지에 오토바이 조이맥스 이것도 이렇게 확실하게 묶었고요. 이쪽 저쪽 확실하게 묶었습니다. 더 이상 저 오토바이 이쪽 저쪽 묶을 때 이거 확실하게 여기가 타이어가 일단은 다이어되니까요. 벽에 다여서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확실하게 붙여놨고요. 그리고 이게 덜렁덜렁해서 반발을 확실하게 긁혔습니다. 긁히고 와 이제 애가 아들한테 가면 좋아할 땐 가네요. 확실하게 매 매 묶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. 와 대박입니다. 진짜 여기가 네 여기가 어디냐면 네 그 찜질방이 여기 있어요.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. 네 제가 항상 지나다니는 곳인데요. 좋습니다. 어쨌든 뭐 이 탁송을 네 부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.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네 의문스럽네요. 왜냐면 이 탁송료가 네 비싸죠.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요. 갑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